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투자로 성공한 부자아빠 무작정 따라하기, 정재호 지음, 모든 국민은 주주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제1장,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라. 제2장, 투자 비법을 버리고 나만의 투자 철학을 세워라. 제3장, 평생의 깨달음을 통해서 배우는 시세의 비밀. 제4장, 위대한 주식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 제5장,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라. 제6장, 주식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로그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끽하는 행복한 주식투자자가 되라.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을 멀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반강제적으로 동참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됐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직점적인 만남을 가지며 수많은 경제활동을 해왔었지만 무서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프라인 경제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비대면, 비접촉,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직장인들의 퇴근 후 오프라인 부업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으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많은 업주들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경제적 활동이 가로막히게 되면서 일반 가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쪼그라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제의 위기 속에 노출되어 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지금의 사태는 우리를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 나갈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세상은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투잡을 띠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익 창출을 위한 경제적 돌파구를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그 랜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금융 서비스 및 투자 시장 역시 비대면 마케팅이 줄을 이르게 될 것이기에 아직까지 비대면에 익숙치 못한 중장년층들은 걱정 없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갈 수 있게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만 한다. 부동산 투자와 달리 주식 투자와 같은 금융 투자는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 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은퇴에 대한 걱정 없이 평생 도록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특화된 투자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2020년 초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자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했다. 오프라인 창고를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 창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면 온라인으로 돈을 굴리는 시대는 이미 우리들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손쉬운 만큼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다. 터치 몇 번으로 솜쉽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수 매도 주문을 날리는 초보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투자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통찰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선 투자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많은 투자 고수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원칙과 직관을 간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상승만으로는 결코 수익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은 득이 되는 책도 있지만 독이 되는 책도 많이 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개미 투자자라면 자신의 투자에 알맞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주식 투자에 관련한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양질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필자가 운영하는 부자 아빠 주식 학교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하고 어떤 sns 채널을 통해 올바른 정석 투자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양질의 책을 선택하는 것과 좋은 sns 방송 채널을 고르는 것 역시 투자에 꼭 필요한 실력이기 때문이다. 이번 필자의 책은 2012년 출간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주식 투자 시크릿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개정판이다. 두박하고 문학적 기교는 없지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철학적 통찰력을 키우고 주식시장이라는 비열한 정쟁터에서 장기적으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집필화했다.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언택트세, 행동 반경이 급격히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보다 늘어난 만큼 우리는 편협하고 독단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힐 확률도 점점 더 높아졌다. 양질의 책은 자칫 건조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양식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내 인생에 은퇴란 없다. 칠순이 넘었지만 내 자산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굴러간다. 2020년 5월 22일 오타쟁이 부자 아빠 1. 부자가 되기 위한 금전적 모험을 감수하라 월급쟁이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지닌 채 살아간다. 항상 마음의 꿈을 그리듯 그러나 현실은 매달 내야 할 각종 공과금과 주거생활비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야말로 항상 돈을 걱정해야 하고 늘 돈과 씨름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돈 걱정 없는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 것일까? 대부분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스스로 부자가 된다는 신념에 차있었다. 또한 안정적 소득과 금전적 모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항상 계획적인 삶을 살았다.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대부분 처음엔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주어진 월급에 만족하지 않고 저축과 함께 돈을 굴리기 위한 투자를 함께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불을 거머쥐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안전함만을 추구하며 부자가 된 사람은 없었다. 보통의 월급쟁이들은 그저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관리하고 보유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처음 시작하는 종잣돈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부자들도 처음엔 백만원, 천만원으로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모아둔 돈이 적은 직장인들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재테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재테크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주식 투자는 단 백만원, 오백만원으로도 차근차근 시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돈은 준비된 자에게 흘러들어간다. 평범한 사람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금전적 모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언제든 부를 쌓기 위한 모험에 기꺼이 뛰어든다. 자신이 건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함만을 추구하다가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아주 작은 리스크에 돈을 노출시키는 연습을 먼저 해라.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조금씩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을 축적하기 위해 돈은 항상 굴러가야 한다. 두렵다고 해서 돈을 한 곳에 오래 묶어두지 말아라. 돈이란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막스 귄터는 미국에서 활동한 스위스 출신 투자가다. 13세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할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이제의 발갛고 스위스 은행에서 근무하며 돈의 과학적 관리법과 투자 기술을 익혔다. 그가 쓴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는 돈의 12가지 핵심 원리와 16가지 보조 원리를 정리한 책으로서 투자의 대가 레리 윌리엄스는 CNN에 출연하여 매일 아침마다 이 책을 정독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돈의 12가지 핵심 원리 중 첫 번째는 바로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이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도 사랑도 명예도.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브라운스톤에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주. 2.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주식으로 창업하라. 회사는 은퇴를 하지만 주식 투자는 은퇴가 없다. 앤드류 카네기의 인생을 바꿔준 것은 바로 주식 한 주였다. 카네기는 주급 1달러 20센트를 받는 면직공으로 일했다. 또 전보를 치는 배달부를 거쳐 전신기사로 일하던 그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 취직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 회사에서 카네기는 자신의 상사이자 회사 고위 간부인 토마스 스코트를 멘토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어느 날 카네기는 스코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차곡차곡 월급을 모으기보다 투자라는 새로운 형태로 불을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후 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거대한 불을 축적하게 된 카네기는 미국 최대의 철강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회자되었던 앤드류 카네기 그를 부자로 이끌어준 것은 월급이 아닌 바로 주식 투자였다. 이처럼 카네기 역시 부자가 되기 위해 리스크를 걸고 모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일종의 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 모든 사업은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멀쩡하게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당장 주식 투자 사업에 뛰어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금세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일도 아닐 뿐더러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란 세상에 없다. 요컨대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단연코 주식 투자다. 낮에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남는 시간을 활용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병행한다면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퇴직을 하고 반강제적으로 은퇴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나만의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은퇴를 할 필요가 없다.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까지 연령에 구속받지 않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다. 아마도 주식 투자를 사업에 비유하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식은 그저 대박을 바라고 사는 로또 복권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 투자 입문서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손가락 몇 번 튕겨서 주문을 날리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주식 투자는 결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듯 주식 투자라는 사업 역시 투자에 관해 공부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종잣돈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직장인들은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면 업무에 충실하라. 자신이 매수한 주식의 호가창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보며 본업을 등한시한 사람은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사람이 된다. 게다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주식 투자로도 성공할 수 없다. 요즘은 모바일로 주식 매매를 하는 매우 편리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모바일 주식 투자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독이 되는 시스템이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호가창만 바라보며 시세 중독에 걸리는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만 한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하루 일가를 마치며 여유롭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해당 증권사의 예약 매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투자를 함에 있어 최고로 좋은 습관이다.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며 이 책을 읽는 초보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투자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왜 예약 매매 시스템을 활용한 투자가 훨씬 효율적인지 절절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투자자라면 누구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즉흥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내가 보유한 주식보다 다른 주식이 더 괜찮아 보이면 언제든 바로 사고 팔 수 있다. 그런데 사고 보니 내가 판 주식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시장에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주식 매매의 순간은 신중하게 결정하라. 결코 그때그때 본능에 따라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사업가 마인드로 매수하고자 한 종목의 목표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매수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주식 투자는 곧 나만의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다. 3. 유대인처럼 교육하고 그들처럼 투자하라. 자녀와 함께 주식 투자를 시작해라.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달무드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운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자녀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가며 교육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자나이 12세, 남자나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행한다. 그 성인식에서 세 가지 선물을 주변 지인과 친지들로부터 받는데 성경책, 시계, 주기금이 바로 그것이다. 성경책을 받는 이유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신과 직접 독대를 해야 하는 존재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고 시계는 약속을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며 또한 시간의 소중이 여기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의금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 주변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축하의 의미로 주는 축의금과 비슷한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성인식 때 받은 축의금을 부모가 갖지 않고 자식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중상층 가정의 성인식 축의금은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모이는데 그 이유는 친척들과 부모들은 성인식의 축의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각자 목돈을 챙겨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 축의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다 제각각이라 알 수 없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자녀들이 축의금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부모와 자녀가 식사를 하며 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자녀를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일명 밥상머리 교육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해주는 유대인들의 오랜 가정교육 방식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 즉 스무 살이 되면 성인식 때 받았던 그 축의금은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어린 나이부터 그들은 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 터득하고 경험하며 사회에 나온다. 때문에 젊은 유대인들이 창업 빈도가 높은 것이다. 빚을 져서가 아닌 자신이 직접 불린 돈으로 말이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블룸버그 창립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거버그 헤지펀드의 기재 조지 소로스 오라클의 최고 경영자 레리 앨리슨 등이 모두 유대인 출신이거나 유대인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부자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자수성가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능금없이 왜 유대인의 교육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대인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의아할 것이다.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부자들 그리고 중산층 이장의 부를 누리며 사는 민족들 중 유대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돈을 그리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는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는 분명 세상을 읽는 시각이 다를 것이며 남다른 창의력으로 더 큰 세상을 그리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요즘 한국 청년들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집에서 캥거루처럼 얹혀서 기생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한다. 얼마 전 강창희 대표의 세바식 강연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공감했던 핵심 내용을 소개해본다. 모아둔 돈도 없고 아이들은 커가네요. 나이 들수록 돈 걱정 안 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 부모들에게 몇 억이 있어봤자 이런 자녀 리스크에 걸리게 되면 몇 억은 아무 의미 없고 금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 기업의 사장으로 있는 친구에게 한국은 자녀가 결혼을 하면 집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 자녀를 위한 결혼 자금이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니 그 친구 대답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사주는 나라는 처음 봤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또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 세 커플 정도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정도가 되지만 그 중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의 사교육비가 1년에 3,3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 유지비 생활 유지비 아이들 등록금 등을 합치면 둘이 1억을 벌어도 많은 금액을 저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60세 70세 까지 연봉을 1억씩 받으며 직장을 다니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요즘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세 시대 부모의 노후자금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부부가 100세가 될 때 자녀는 70세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미 자녀도 노인이 되었는데 부모를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부모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녀들에게 리스크에 도전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모와 자녀 모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강창희 대표 우리의 자녀들을 기생충에 빛되어 표현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제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돈을 불리는 방법 즉 경제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부모 스스로가 제대로 된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함께 돈 불리는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짐작했겠지만 바로 아이와 함께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자녀와 함께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 즉 돈에 대한 공부를 함께하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해왔다. 돈 공부라고 하니 마치 속물처럼 느껴지는가 예컨대 세계 최상위 부자 400명 중 40%가 유대인이고 세계 500대 기업 간부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1.5% 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돈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만약 그들이 부자가 된다면 이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삶 또한 가르친다. 이렇듯 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쓸 줄도 알게 된다. 단순히 돈을 공부하자는 것을 속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금을 들듯 소액으로 자녀와 함께 주식투자도 하고 금융의 역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토론도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아이들이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면 부에 성인이 되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순간 자녀의 계좌는 넉넉한 종잣돈을 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의 확실한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 사교육비로 많은 돈을 지출한다. 명문대를 나와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일이 돼버렸는데도 아직도 자녀에 대한 학교 공부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매달 사교육비로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에서 딱 절반만 뚝 떼어서 제2의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을 자녀를 위한 주식 계좌로 담아라. 자녀 사교육비 중 매달 50만원씩 20년 동안 합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이것을 매달 적립식 적금을 든다 생각하고 제2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50만원씩 사준다면 20년 후에 200% 수익으로 계산하면 총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 된다. 어쩌면 경제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기아 자동차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11월에 5,720원에 출발해서 2012년 5월에 최고가 8만 4,800원을 찍으며 14배가량 상승하였다. NC소프트는 2008년 10월에 최저가 2만 2,900원에서 상승을 시작하여 2020년 5월 현재 79만 9천원으로 34배가량 상승하며 최고가를 찍고 지금도 상승 중이다. 이런 주식들을 자녀 계좌에 매달 적금 넣듯이 사주고 20년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보자. 이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폭락장에서도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주식들은 폭락장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자녀에게 시드머니로 새싹 주식을 싣는 방법을 가르쳐라. 돈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잘 굴릴 수 있고 금융을 잘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실전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터득하고 배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생생한 참 교육이다. 아이들은 단순히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보다 스노불을 굴리듯 돈이 스스로 일하고 굴러가는 복리의 마술을 체험하게 되고 더하여 부모들 역시 자녀 리스크에서 해방되어 돈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학자금 배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걱정 속에 살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불태우며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꿈이 더 이상 안전한 공무원 조물주 위의 건물주 낭만의 카페 주인이 아닌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유대인 젊은이들 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 부자 아빠님 오직 생계형으로 힘들게 노동력만으로 먹고 사는 법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저에게 주식시세의 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자식에게 불필요한 공부가 아닌 미래를 볼 줄 하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노력하는 부모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명 행복 머니 내 강의로 듣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새내기 수강생이 보내온 편지 내용 중 일부이다. 이렇듯 최근에 들어서야 자녀와 함께하는 투자 공부는 다가오는 미래의 부모와 자녀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